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열정국어 권선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수행평가 꿀팁 토론 수행평가 필승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다 보면 토론이 가능한 그런 단원이나 혹은 주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이 논제를 정해주시고 우리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자. 토론을 수행평가에 넣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행평가로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오늘 신경 써서 잘 들어주시고 주의사항을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수행평가 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수행평가 주의사항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토론에서 입장을 정하는 것부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토론은 논제에 대해서 찬성측과 반대측이 서로의 주장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토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자 각각의 입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 자 찬성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통 토론의 논제는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논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으로 막 5층까지 올라다녀야 돼. 너무 힘들어.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의 논제는 우리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자 이렇게 새로운 방향성으로 정해진다고 그러면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는 건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 바로 찬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찬성측의 논리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가 유리해요? 찬성측이 유리한가요? 반대측이 유리한가요?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반대측이 토론 대회 같은 데서는 반대측이 이길 확률이 좀 높아요. 반대측이. 왜냐하면 찬성측이 사실 불리합니다. 입증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게 좀 논리가 좀 완벽해야 돼. 근데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찬성측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큰 내용만 이렇게 반박을 잘 해도 반대측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호락호락 하진 않으시잖아. 그래서 찬성측이 입증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걸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논제를 딱 보고 논제가 너무 어려워. 나랑 좀 잘 안 맞아. 그리고 내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반대측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논제를 딱 봤더니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설득을 잘 못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라는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찬성측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찬성측은 잘하면 눈에 정말 확 들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논제에 따라서 뭘 선택할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토론의 근거 및 자료 마련. 이게 이제 토론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기 측에 자기의 주장의 뒷받침 자료를 먼저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뒷받침 자료 마련할 때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2번이 엄청 중요한데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또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토론은 반박이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편 주장의 근거를 다 세팅을 하셨으면 상대편의 주장의 근거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제가 양측 다 하나요? 양측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 측이 뭘 주장할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뭘 내세울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반박을 또 준비하지. 반박 근거를 또 준비를 하려면. 자 그래서 상대편의 주장의 반박 자료 마련하는 거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통 토론이 2대 2 토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편이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찬성. 예를 들어 우리 편이 우리가 찬성 측이더라도 찬성과 반대 혹은 반대와 찬성 이런 식으로 입장을 좀 나눠서 실제로 가상토론을 벌여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말하기 태도라든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들어올지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연습을 하냐 안 하냐가 실전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평가는 이 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말하기는 말을 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실제 연습 중요하니까 요거까지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어요. 토론은 말하기 수행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 태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점수화가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자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일단 감정적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토론에 있어서. 그래서 차분하고 좀 논리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거 없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건 오히려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반박을 하거나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어보보 하면 또 이게 말하기 태도 점수 깎일 수 있으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준비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준비한 내용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입장을 강조하는 말하기를 한다든지 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입장 정리를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말하기는 안 돼요. 그거는 수행평가 점수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게 말하기 수행평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론의 말하기 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토론에 있어서 말하기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특히 토론 대회가 아니라 학교 수행평가라면 학교 선생님들은 내용적인 것도 당연히 보시겠지만 이 말하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더 많이 주고 혹은 깎으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용에만 신경 써서 너무 강압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태도로 설득하는 그러한 말하기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생평가 꿀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